폐기물관리법에 보면 13조 5항에 환경부 장관은 유해성 기준이 고시된 제품 또는 물질 중에서 재활용하는 폐기물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 또는 물질에 대하여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장 및 해당 제품의 물질을 제조하는 자 등과 협약을 체결할 수 있다고 그리고 또 정보 공개를 하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실제 지자체와 협약을 체결한 그런 건수 또 몇 개 업체하고 체결을 했는지 이런 게 뭐 좀 데이터를 갖고 있는 게 있습니까 저희가 업계와는 협약을 맺어가지고 업계 차원에서 공개는 하고 있지만 의원님 지적하신 것처럼 지자체와 협약 맺은 거는 아직 없습니다 그럼 환경부하고 업계하고 협약 체결한 건 있습니까 네 지금 현재 시멘트 제품에 대한 6종 6가 크롬을 포함한 6종에 대한 함유 성분이라든지 얼마나 함유되어 있는지는 월별로 과학원에서 지금 공개를 하고 있고요 업계는 자율협약을 맺어서 업계에서 그거를 분기별로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폐기물에 대해서 어떻게 협약을 체결하는지 뭐 지금 사실은 관리가 크게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그건 맞는 거죠? 네 현재 그 투입 폐기물에 대해서는 업계가 지금 어떤 6종에 대해서는 얼마나 들어가 있는지는 공개를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관리가 잘 안 되고 있어서 이런 법 제정이 필요한 당위성을 나타내 주는 것 같습니다 그 우리 시멘트협회 오대성 이사님 진술인 오늘 앞에 장기석 우리 사무처장님께서 진술인께서 진술을 해 주신 내용 중에 연도별 시멘트 생산량 대비 폐기물 사용량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요 그거는 인정하시죠? 네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는 수익 확대를 위해서 또 시장 지배력 확보를 위해서 점점 더 이렇게 폐기물 처리업체까지 인수하고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 이 아파트 한 채에 들어가는 시멘트 비용은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이 정도밖에 안 되는 줄 실제 이거는 맞는 거죠 32평 기준으로 150만 원 남짓이고 폐기물 쓰지 않았을 때 200만 원 정도 들어간다는 거 네 그거는 이제 신문에 보도된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파트 원가에 대해서는 사실 시멘트 가격이 아주 미미한 그런 정도인데 물론 업계에서는 수익을 극대화할 방법으로 이렇게 폐기물을 많이 사고 직접 폐기물 업체까지 사드리는데 여기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발표한 내용을 보면 2001년 이후 신축된 아파트에서 아토피 피부염 발생률이 13배나 증가했다고 그렇게 나와 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장기석 진수림께서는 인과관계가 있다고 보십니까 거기서 지금 나온 대로 그렇게 기하급수적으로 기준이 초과돼서 나온다는 거는요 결국은 다른 어떤 요인을 따져봐야 되는데 시멘트에 들어가는 요인이라는 건 다른 건 없는 거거든요 결국은 레미콘을 만드는 과정에서 나오는 건데 레미콘을 결국 시멘트가 만들어진 과정이기 때문에요 콘크리트가 그럼 결국은 그거에 가장 큰 원료가 되는 게 시멘트이기 때문에 시멘트에서 지금 사용되는 폐기물 양의 변화에 따라서 결국 그것이 아파트를 지어놨을 때 양향이 있다고 보시던 거죠 이렇게 보입니다 우리 박상호 진수리님께서도 동의하시는가요? 네 동의합니다 지금 우리 오대성 진수림께서는 아까 존경하는 우리 강덕구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실 때 표시제 정도는 동의한다는 취지로 이야기를 한 것 같은데 그 정도를 넘어서 등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등급제로 가야 되는 것에 대해서는 분명한 반대 입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나 폐기물을 사용하지 않은 시멘트나 1분 주세요 그러면 원가가 어느 정도 올라간다고 보나요? 지금 저희도 거기까지는 아직 분석을 해보지 않은 상태입니다 예를 들어서 그러면 추정해서 10% 20% 50% 50% 상승을 한다고 하더라도 아파트 한 채 32평 한 채 짓는데 300만 원 그 정도밖에 시멘트 가격이 안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소비자들은 그렇게 더 부담을 하고라도 안전한 주거 공간에서 살고 싶을 텐데 앞으로 그렇게 가야 되는 게 맞지 않나요? 지금 바로 표시제로 하지 말고 등급제로 가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나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지금 등급제는 폐기물을 사용한 시멘트와 안한 시멘트를 구분해서 등급을 매기자는 게 주요 내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하여튼 반대하는 입장 잘 알고 있는데요 제가 국내 허가과 안전이 그 것보다도 사실은 추정시험이 돼야 됩니다 폐기물 사용 시멘트에 대해서 더 투명하고 불쾌적인 정보를 공개하는 것은 단순히 이 소비자의 알평기를 넣어서 기업들에 방역적 사회적 폐기물을 반대해야 됩니다 이 문제가 없어지면 만약에 인간관계가 발생이니까 네 김재형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Designer적 폐기물을 붙는 것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